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란 남자 자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야 핵배야! 얘 뭐하냐 하하하하 방금 일어났어요 상호랑 명성이랑 사우나 가기로 했는데 뭐지? 40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선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아 지금 찍고 있나요? 응 저 찍혀요? 응 40분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43분인데 지금 뭐하냐 38분에 깨놔고 어떻게 이거 아 진짜 오늘 38분에 깨고 35분에 싸워나가자 40분에 라고 했는데 근데 명성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44분인데 아직도 안 응 취미 싹 하고 있네 야 너 아울렛 가냐?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먹으러 간다네요 아니 사우나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가야지 아울렛 가 아울렛 가는 복장으로 나왔냐 뭐야 쇼핑가? 마이의 샤워 용품 마이의 샤워 용품 여기는 사우나 네? 생일이냐? 네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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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스테이 한 번 해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약간 오늘 일기 형식으로 가야겠다 일기 문 일기 형식이야 왜요? 왜요? 왜? 너 일기 형식한테 일기장 있어 어? 씻고 올게요 해 씻고 올게요 씻고 아침 먹으러 갈 거예요 씻고 아침 먹으러 갔다 올게요 씻고 아침 먹으러 갔다 올게요 뒤에 저 백동하지? 상아 너 진짜 멋있어 너란 남자 너란 남자 자 여기는 욕조 원 이거 뭐라? 아 오션뷰 오션뷰가 제일 이쁠텐데 정말 이쁘죠 부산입니다 여기는 샤워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면대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박영현 흐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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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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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 해야지 너 모르는 데 있을 거 아니야 노란 목 틀까요? 어 나 끝으로 두고 언제나 사랑해 힙합 좋아하세요? 아니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? 응 사실 여기서 내가 그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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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랑해 우리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신을 역시 신을 동문회장님께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보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씻고 나갔습니다 너무 졸려요 이 형이 깨워가지고 이 형은 뭐야 이 형 파헤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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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있는데 anticipate 오오오오오오오오!!! 베이컨이에요 짭짭짭 짭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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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이에요 밥이야 밥이요 밥이 맛있었어? 네 조금만 조금만 한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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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하자 잘 놀고 있어 카메라 있다고 안 하던 짓거리 있더라 근데 저 밤에 산책 3시간씩 해요 다 먹었어요? 나 시리얼도 먹을 건데 시리얼 먹으러 갈래? 시리얼 있어요? 응 시리얼까지 먹을 배는 아닌데 시리얼은 다른데요 제가 이따가 시리를 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안 가서 괴롭힐 생각이 신나는구먼 산책 가야죠 항상 가네 형이 가자면 누가 안 간다며 형이 가자면 가야죠 먼저 두고 말 잘 들었어 그쵸? 응 근데 어디 가? 저기 방으로 가시죠 왜? 왜요? 진짜 아니다 초코송이 먹어야지 형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침대에 옷 입고 눕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? 형의 의견 너희 집이네? 네? 호텔이야 아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차피 나가면 또 청소해 주잖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어? 병호 선배님한테 카톡 하는데요? 뭐야 생일 축하한다고 병호 선배님 어떡해 어떡하지 여기 이따 카메라 꺼겠다 여기 이따 카메라 꺼겠다 우와 왜 눈이 풀렸냐? 와 진짜 멋있다 차량 여기다 다시 자 바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스칼라 누지리 타러 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100% 충전 완료 안녕 야 야 그림자 이거 하나 딱 그림 나오는 그림자 안녕 아 왜 혹시 여기 안심포동 하셨나요? 아니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 저희 체험측전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패션 8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예 블랙단이 안고 멋있다 네 진짜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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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왜 이렇게 오바해 왼쪽 봐주세요 헬멧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왼쪽 야 나 이거 이건 딱 보니까 난 미디움? 라지? 귀여운데 너 너 좀 귀여워 지금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X라지에요? 몰라 아 이거 S 커요? 이거 좀 작은데? 이거 맞아요? 좀 봐봐요 야 화네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? 내가 좀 해줄거잖아요 얘기에요? 아 진짜 정말 되게 많이 가는 스타일이야 야 진짜 이렇게 축축하셔봐 둘이 지금 포크릴이야? 야 옷도 똑같고 신발 색도 똑같고 야 줘봐 진서봐 저 안에도 검은색인데 아하 아하 ㅋㅋㅋㅋㅋㅋㅋㅋ latch 으아아아아아 오오, 오오 우에이 진짜 내려가plet ceck 이거 두 번째 타야 돼? 두 번째 타야 돼? 이거 두 번째 타야 돼? 두 번째 타야 돼? 야 이거 케이블 같이 못 타야 돼? 그니까 케이블 같이 못 타야 돼? 야 이거 너무 좋아 맨날 한 번 들고 있을래? 아니요? 나 진짜 너무 손 시려서 그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죽같아 행배야! 날씨 죽인다! 날씨 죽인다! 날씨 죽인다! 행배야! 야 이거 누가 찾아있어? 나와봐 야 이거 누가 찾아있어 나와봐 야 이거 누가 찾아있어 나와봐 형 너 그림자 찍어야 돼? 여기 더럽힐 거 너무 무서워 더럽힘은 뭐 명성아 너 월급 받은 거 그대로 월급 공제하면 되지 뭐 야 누가 핸드폰 떨궈냐? 우와! 하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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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라이더 하시는데? 뭐 카트라이더 하시는데? 아 시합하자 쾅 시합하자 4명이서 콜 헐 인사 한 커피 콜 커피? 좋~~다 커피 써 놓은 거야 오아아아아아 흐허헤헤헤헥 흐허헤헤헤 아 아 아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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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레디 고 잠시만 고! 어어! 고! 다시 나갈게요 와 너무 느리다 다들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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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 V하세요 처음에 카메라가 아니 카메라 처음에 스타트를 못 해가지고 왜이렇게 아니 너무 높아 상호는 뭐해 얘 뭐하냐 ㅋㅋㅋㅋ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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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호야 저 사람 추워요 엄청 했어요 상호야 커피 잘 마실게 지렸다 명성현 굿 명성현 굿 잘해 이거 어떡해 이거 꺼내줘봐 상호야 아니 그거 일단 교육을 먼저 해드릴게요 교육 끝나고 그 다음에 네 해주세요 자 부분 앞에 손잡아 주시고요 오오오오오 잠깐만 여기 뭉쳐있어 아 이거 어떡해요 왈? 왈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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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